안녕하세요. 저는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영어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. 제목은 A Baby and a Bush이라는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파라오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나는 남자애를 다 남자를 다 노예로 하고 노예로 했어요. 여기 보이죠? 여기 파라오는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 아들에게 죽을 수 있었어요. 한 여자가 바스켓에 바스켓을 놓고 바스켓을 던졌어요. 그레이스가 보았어요. 음 어떤 음 그래서 파라오가 파라오가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했어요. 처음 태어난 아이들을 그래서 어떤 여인은 아기를 그걸로 했어요. 아기를 바구니에 놓고 물에 떠내려 보냈어요. 하고 그 누나는 개를 지켜보았어요. 아기 잘 오고 있어요. 아기 잘 오고 있어요. lit 프라라오는 이스라엘에게 곱을 만드는 이유는 Because the sea... They... They... Are... They are weak... 주위크? 아니죠 약하면 그래 음 그녀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녀의 딸을 이름으로 모세스 음 파라오로가 파라오로의 딸 이 모세에 발견 어제 그 아기를 발견했어요 음 하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우고 그럼 누나가 말해서 음 그를 음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고 음 그 엄마를 모세를 돕는 걸 음 키우는 걸 도와줬어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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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세가 자란 다음에 어느 날 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 모세 음 나쁘게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어떤 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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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서 40년 동안 음 양을 했 양을 썼어요 음 음 음 음 모세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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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라는 나라의 문어를 받았어요 모세스 모세스 왓츠 호세스 마인드 호세스 로마스 이라는 나라의 문어를 받았어요 음 음, 어, 모세가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, 뭐지? 어떤 나뭇가지에서 불이 타는데, 음, 타질 않았어요. 그래서 그 다음에서는 어떻게 말했, 어, 어떻게 말했었냐면요. 음, 음, 뭐지? 그거, 뭐지? 어, 음, 그거, 어, 아, 백성들이 놓아주라고 했어요. 어, 그 kanganeous 이르템 아이고, 한 대봇트를 받았어요. I can't! 모세스 cried. Что I can't, I'll help you, God promised. Throw down your staff. 모세스 did it turned into a snake. When he picked it up It was a staff again. 어 문제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뭐지 계속 왜 생각이 안 나지 어 음 뭐지 그 불 아 뭐지 막대기를 땅에다가 던져보라고 했어요 근데 뭐지 뱀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뱀을 집었더니 다시 막대기가 되었어요 어 어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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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손을 뭐지 주머니에다가 넣으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피부병이 막 걸려있게 막 뭔가 나있었어요 근데 다시 넣어보니 다시 깨끗해졌어요 이거를 뭐지 그 파라오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으 으 양은 안 움직이네 양은 안 움직이네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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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형 아로 이라는 사람 이라는 가치가 나고 있어요 하고 파라오로한테 음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음 음 음 음 음 미니 그대 이 그대 아로 아로 메뉴 브라라 그대 그대 주어진 이걸로 할까? 피부는 이 색깔로? 잘못 눌렀다 음... 눌렀어요? 저거 하얀색으로 바꿔야 돼 다리안경을 하는게 너무 어려워요 음 이상해요 이걸... 아이고 잘못 눌렀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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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회색으로 돌을 칠해주고요 헉 여기 네... 음... 음... 나뭇가지도 색칠해주고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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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음... 나뭇가지도 색칠해주고 음... 이... 여기도 저걸 피gra가 풀어주고 우... 야anking 칠해주고 빨간색으로 이것도 해주고 갈색으로 이것도 다시 해주고 여기에 한 눈썹도 칠해주고 다시 해볼까요? 칠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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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은 A Baby and a Bush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? 오늘도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